수혜지원 그래서 저기는 수혜지원 몇 호개가 되어있는 수혜지원 아까 우리가 수혜지원 잠깐 터널 터널 하나 지나갔어요 터널 하나 지나갔어요 밖으로 나와서 근데 그 터널이 수혜지원 아래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혜지원 한 번 보고자 말도 먼저 유엔신을 주장하는 유엔신을 주장하는 유엔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원형극장에서 사자랑 일들로 공평하게 맨몸으로 싸우고 막 이제 학살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에라이키 여기도 아까 방 여기 아까 수혜지 은하 보셨죠 이제 이집트는 뭘 해보고살까 여기는 항상 이따가기 비용하니까 뭐 또 우리 아까 아기, 아기들 업종이들. 여자 아기들. 귀엽더라구요. 남자 아기들이 왕살라올라는데, 여자 아기들이 하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호개는 목사도가 세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호개가 일반 바다올라 조금 짭니다. 그러나 하는데 하얀 tener 남객들은 말로 하얀 도전이 지켜볼텐데요. 동일하게이 없는 지켜볼텐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대로 킹스트로드로 이제 올라가서 마디럼 잠깐 보고 거기에서 또 이름덕이 아 예, 알겠어,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알겠어. 새로 나온 거 같아. 갤럭시 S24 2라운드. 너무 화면이 좀 빠져있어. 너무 웃겨. 이것도 S24예요? 네. 똑같네요. 근데 더 막 화려해. 랜드를 좀 닦으세요. 아니, 어프레이드를 안 해봐. 배불로 썰어 meille. 벽레이드로 안 해봐. 어프레이드로 안 해봐. 네? 조금씩 지워지는 거예요. 밥이 잘 한번 해봐. 반쩨 안주. 이렇게 다섯,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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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우리 반쩡. 많이 썬 때는 뭐 안주도 안주냐? 이건 뭐 달고라는 거고. 아니요. 달고라들은 대기짐이 되면서 저는 좀 살구라고 하고 있잖아요 목을 꺼내서 먹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